아니 저희 집에는 항상 제 친구들 모여 살았어요 저희 집에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합니까 제가 또 검사랑 동거했다고 했는데 아니 그 검사는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검사 공본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일중독인 사람이에요 저는 석사도 두 개나 받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편을 하고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줄리였으면 제가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거는 아마 가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완전 진영공개 이거는 완전 누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냥 소설 네네